정부가 5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계 IT 기업들이 한국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인 리전을 한국에 설치하고 AI 분석과 컨테이너 기술 등을 제공해 성능을 높이면서도 비용은 절감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태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과 거래까지 모두 지원하는 데이터 댐,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80%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행정 공공인프라를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AWS,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은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설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기업과 금융 분야 클라우드 구축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AWS 코리아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프라 센터인 리전 서울지부를 확장했습니다. 리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가용 영역이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가용 영역을 구성하지만 한국에서는 두 배 규모인 네 개를 설치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서울에 리전을 설치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중국 클라우드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MS, HPE, IBM과 같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업체들도 자사 AI, 컨테이너 기술 등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AI, ML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 쪽, 커머셀도 뿐만이 아니라 공공 쪽도 그쪽 서비스 관련해서 고객분들 많은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게 보겠죠. 글로벌, 그러니까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니까 당연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을 먼저 장악하려는 외국계 IT 기업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태환입니다.